아 맞아 맞아 이 댓글에 오랜만에 민혁 선배님 만나서 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앞에 또 멤버들 들었다면서 되게 감동이었어 나 전에 듣고서 감동이었어 민혁 선배님이 먼저 우리 1위 후보로 무대 올라갔을 때부터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 너무 축하한다고 나는 너네가 1등 하길 바랬어 너무 축하해 그래도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민혁도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어 맞아요 엄청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저희가 또 반박불같은 이렇게 X를 그리고 있잖아요 몬스터 X 몬스터 X 몬스터 X 선배님 최고 갑자기 막 소리 대박이다 사실 저희가 아이돌 라디오 때 민혁 선배님과 함께 했을 때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아 주간 아이돌이요 주간 아이돌 라디오 주간 아이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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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간 아이돌 메이전님 진짜 여기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주간 아이돌 네 광희 선배님과 또 민혁 선배님과 기현 선배님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운스럽다 되게 잘 찍... 그때도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맞아 맞아 사실 1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기억해 주시고 먼저 그... 먼저 말 걸어주셨어 맞아 맞아 그래서 먼저 말 걸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매번 인기가요 갈 때마다 너무 너무... 앨범 잘 두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보내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왜 또 울어? 어? 아... 불가능이 찍어 봤 sector 나